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쉬의 번개 쿵입니다. 2018년 3월 시행했던 9.1 모의고사 18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dear 친애하는 미스 수 존슨에게 as you know as 는 여기서 뜻은 뭐뭐 하듯이 자 너가 알다시피 it is our company's policy that 에서 우리가 이때 강조구조로 썼네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때 강조구조로 썼어요. 이것은 우리 회사의 policy가 에서 정책이라는 명사 형태로 썼죠. 정책 이렇게 명사가 중간에 들어갈 때는 강조구조 중간에 회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때 아 회용사가 들어갈 때 대부분 우리가 가족 진조라고 잡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정책인데 모든 새로운 고용자들이 주어 해서 고용자 자 must 동사 동사 원형 조 동사 동사 원형 쓰고 있죠. 자 얻어야 되는게 정책이에요. 경험을 in 모든 Departments에서. Departments는 우리가 부서라는 뜻이에요. 자 as you have completed your 3months in the sales department. 자 as you have completed your 3months in the sales department. 자 as는 여기서는 because로 잡는게 좋겠네요. 뭐 하기 때문에로 잡을게요. 이유? 왜냐하면 자 왜냐하면 주어 동사 너가 completed 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용법에서는 완료로 잡는게 좋겠죠. 현재 완료 잘 안들어가네요. 잠시만 다시 한번 현재 완료 자 완료 완료 했기 때문에 그래서 complete 끝내다. 너의 세달의 세달을 자 in sales 판매 부서죠. 판매 부서에서 자 it's time to 그래서 it 가져와 진조로 쓰네요. 다시 자 이것은 시간인데 어 to move할 시간이다. 그래서 가져와 가져와 자 그래서 to가 진주어 진주어 자 동사 원형으로 to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 잡아주시고요. 동사 원형 자 move on은 우리가 전치사 원이 붙으면 지속해서 이동하다 뜻이요. 여기다가 적으는게 좋겠네요. 지속할 시간이다. 지속해서 나갈 시간이다. 자 to는 다시 여기서는 전치사로 쓴거에요. to 어디로? 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자 너의 다음 부서로 자 from next week 다음 주부터 열어서 올게요. 자 너는 주어 자 will be 동사 동사 원형 자 will be working 진행형으로 썼어요. 일하는 중일 것인데 자 in marketing 마케팅 부서에서 우리는 주어 동사 자 look forward to 까지 이렇게 묶어 주시고요. 자 look forward to 뒤에는 우리가 ing 써있는다는 것까지 어 이렇게 잡아주시고 2가 전치사입니다. 여기서는 전치사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고대하다는 뜻이죠. 고대하는데 singing 보는 것을 뛰어난 일들을 자 from new 너로부터 이를 들어 보기를 자 어디에서 in your new department 너의 새로운 부서에서 나는 주어 동사 희망해요 접속사 자 그 다음 관계 부서로 썼죠.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자 희망하는데 your training이 주어 동사 너의 훈련이 끝나지다 수동으로 썼어요. 끝내지기를 희망해요. 수동 자 자 끝내졌을 때 여기까지 썼네요. 우리가 주어 동사 자 will be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다시 동사 원형 썼구요. 동사 원형 어 잘 못했네 자 파란색으로 하고 will be able to 뒤에 다시 동사 원형 조동사 두 번 쓸 수가 없으니까 will be able to로 쓴 거에요. 동사 원형 자 한번 우리가 settle you into settle down 혹은 settle into 하는데 여기서는 배치하다 로 의역할게요. 정착하다 이상하니까 배치할 것이네더를 자 into the department of your choice에 자 너의 선택에 너가 원하는 곳에다가 배치해줄게 자 여기서 your sincerely 진정으로 ng0e 자 personal manager 개인 뭐 매니저가 사람 매니저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보시면 자 근무부서 이동 통보가 윗글의 목적이었구요. 자 이것을 나타내는 부분은 자 간단하게 여기 가조 진조로서 또 요 부분 있죠. 이것은 시간인데 저 또 move할 시간이다. 자 move on to next department 좀 순환하면서 한번씩 한번씩 다 한번 경험을 쌓는 거죠. 지금 서 여기까지가 윗글의 목적을 나타내는 한 줄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구요.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 18번 문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밑에다가 윗글에 본문 분석 방금 전에 만든 거 자 그리고 본문 암기 mp3 그리고 내신 대비용 워크시트까지 링크로 걸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